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새해 해돋이 사찰을 소개하는 BBS 뉴스 기획, 오늘은 일출이 아름다운 대관음사 등 경북지역 사찰을 소개합니다. 전남 장흥 묘덕사가 소장하고 있는 부선 초기 경전, 불정심 관생고살 대다라니경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조계종은 올해 총무원장 불신임과 새 총무원장 선출 등 격동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50년간 국가사회복지정책의 싱크탱크로 자리잡아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을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이 대북 교류 사업으로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와 함께 평안남도 법흥사 복원을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빈약한 산림자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초기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이 남북 불교계관 교류 사업으로 금강산 신계사에 역점을 두면서 한편으로 평안남도 법흥사 복원을 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국제비행장 부근에 위치한 법흥사는 임진흐라는 당시 승군의 총본부이기도 했던 역사적 장소입니다. 또 남북을 잇는 경의선 철도, 도로와 접근성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최근 들어 법흥사 복원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참모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서 옛 스님들의 업적과 발자취를 한번 돌려보고 싶고 또 사찰이 좀 어려우면 개보수라든지 불사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셔서 조계종은 천주교, 개신교 등과 협력해 북한 사찰림 조성 사업에 나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행스님이 최근 이들 이웃 종교 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고 종단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제 교류 협력을 도모함은 물론 북한 사찰의 폐사지 복원과 사찰림 녹화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남북 불교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발맞춰 조계종 사회후보와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현재 북한 불교 정책 로드맥과 남북 불교도 교류 협력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북한 공식 방문도 새해 초인 다음 달 말쯤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최근 남북이 함께할 새해 맞이 민족공동행사를 금강산 1원에서 1박 2일간 진행하자는데 북측과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계종은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이 가시화되면 남북 불교계 간 교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중심으로 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불교계도 주목하면서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새해 첫 태양은 한반도 동쪽 끝 독도에서 아침 7시 26분에 가장 먼저 볼 수 있다고 한국천문연구원이 밝혔습니다. 부산과 울산의 일출은 7시 32분, 대구는 7시 36분, 광주는 7시 41분, 대전은 7시 42분, 그리고 서울에서 첫 해를 만나는 시각은 7시 47분입니다. 오는 31일 가장 늦게 해가 지는 곳은 전남 신안 가거도로 오후 5시 40분까지 일모를 볼 수 있습니다. 새해 떠오르는 첫 해를 사찰에서 맞는 감동의 시간을 위해 BBS가 마련한 기획 리포트 순서입니다. 기해년 새해 사찰에서 맞아요 두 번째인 오늘은 일출이 아름다운 경북 지역 사찰들을 소개합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올해 경주 간포 해변에 창건한 해룡 일출 대관음사. 동해바다를 바라보는 탁 트인 전경에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새로운 일출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한국불교대학은 새해 첫날 포교 발대식과 참선 기도 정전에 이어 기해년 해도지 법회를 봉행합니다. 산 중에는 많은 절이 있지만 해변가에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해룡 일출 대관음사는 앞으로 일출 명소로서도 그렇고 또 바다에 인접하기 때문에 방생지로서도 아주 좋은 그런 도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명상센터 힐링 도량으로 계속 가꾸어 갈 생각입니다. 포항 5호사 산매암자인 자장암에서도 장엄한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운재산 절벽에 자리한 자장암에서 일출을 바라보면 아래로 푸른 호수 5호지의 물결이 출렁이며 장관을 이룹니다. 자장암은 일출 사진 공모전을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고 새해 첫날에는 떡국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 내륙에서도 해돋이 명소로 알려진 사찰이 많습니다. 올해 문경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차지한 것은 바로 문경 봉천사 일출. 문경의 영산으로 불리는 월방산 자락에 있는 봉천사는 바로 앞 봉천대에서 경북 신도천과 예천공항 등을 훤히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출을 담기 위한 사진작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현재 월방산 곳곳에 산재한 불교와 유교, 자연유산을 잇는 둘레길 조성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야산 자락에 자리한 성주 심원사도 빼놓을 수 없는 일출 명소입니다. 천년 고찰의 고요함 속에 가야산의 수려한 대자연과 함께 맞이하는 일출은 보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감흥을 던져줍니다. 심원사는 평소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도 가야산 자락에 앉아 새벽 붉은 기운을 두 눈에 담는 일출 명상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 경전 불정심 관센보살 대다라니경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전남 장흥 묘덕사가 소장하고 있는 불정심 관센보살 대다라니경에 대한 보물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이 경전은 조선 세주 7년 전북 고창 장사현 지방관인 윤희와 석주가 돌아가신 부모의 극락왕생을 기원함에 새긴 세권 한첩의 수진본입니다. 문화재청은 또 경주 구황동에 맞닿아 위치한 경주 분황사지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을 각각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분황사는 신라 선덕여왕 3년 창건 당시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국보 30호 모전석탑이 유명한데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올린 이 탑은 현재 3층만 남아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동산문화재를 원칙 있고 통일된 절차로 보존처리할 정부 표준 계획서가 마련돼 새해부터 시행됩니다. 문화재청은 지자체 발주 등의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계획서 작성 지침을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지정과 가지정 문화재 가운데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로 대상을 명확히 했고, 문화재 수리 기술자가 해당 분야 문화재 수리 기능자와 함께 보존처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사업 내용과 예정 공정표, 내역서 등 필수 작성 항목을 제시했고, 인문학적, 과학적 상태 조사나 분석 결과, 보존처리 공정의 기술 방법, 보존처리 장소와 재료 선정 기준 등도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지침을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품질을 높이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술련 한 해를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하게 보낸 불교계는 기해년을 소통과 화합의 원년으로 만들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는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지난 1년에 우리 불교계를 정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총무원장 원행스님 취임과 전 총무원장 설정스님 불신임을 중심으로 한 조계종의 격동의 한 해를 홍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갈등과 혼란 속에서 치러진 9월 28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318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원행스님은 73.9%인 235표를 얻어 당선됩니다. 전임 총무원장 설정스님 불신임 당시에 중앙종의 의장을 맡았던 원행스님은 낮은 자세로 선거에 임했습니다. 당선 일성은 종단의 안정이었습니다. 원행스님은 당선 당일 총무부장과 기획실장 등 주요 부실장을 임명하며 36대 집행부에 출범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추임 법회에서 소통과 화합 혁신으로 미래 불교를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사회적 회항을 통해 미래 불교를 열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대 총무원장 선거는 조계종단 사상 처음으로 후보자 초청 종책 토론회가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치러진 전국 승려 결의대회와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단행된 후보 3명의 동반 사퇴는 총무원장 선거제의 개혁이란 숙제를 남겼습니다. 총도의 80%가 원하는 총무원장 직선제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종단 기독권 세력들의 불합리한 상황들을 목도하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36대 총무원 출범과 함께 종단 정치의 무대인 중앙종회도 총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이른바 종단 내 야권 세력은 크게 축소됐지만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란 본연의 기능이 갖는 무게감은 한층 커졌습니다. 첫 총무원장 부신임한 철인은 중앙종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돌아보겠습니다. 전임 총무원장의 비위 의혹이 공중파를 통해 방송되면서 상반기 한국불교는 크게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종원종법에 의거해 사퇴를 원만히 마무리한 조계종은 전통과 역량에 걸맞는 힘찬 도약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기해년 새해 국립공원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 등 대정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또 제도권 밖의 목소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담아낼지 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남평우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정부가 역지사제의 자세로 문화재 관련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원행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남실장의 예방을 받고 자연공원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시행령, 고속도로 표지판의 불교 사찰명 누락 등에 대해 정부가 역지사제하는 마음으로 잘 파악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행스님은 중국과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이 같은 문제들의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남실장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불교 현안에 대한 본질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하면서 불교가 서민들을 위해 많은 가르침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8교구 본사인 김천 직지사가 차기 교구장 선거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직지사는 다음 달 17일 경례 설법전에서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엽니다. 본사 주지 후보 자격은 법계의 종덕 이상, 70세 미만의 비구로 말사 주지를 8년 이상 지냈거나 교구 본사에서 4년 이상의 국장 소임을 맡아야 합니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올해부터 시작되면서 종교인들이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13월의 봉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는지 남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근로자라면 매년 하는 것이지만 올해는 몇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연령과 감면율, 감면 적용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및 공연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셋째, 건강보험상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형가족을 위해 지출한 그룹의 공제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 감면은 나이가 29세에서 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적용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로 확대됩니다. 이 밖에 보험료 세액공제, 생산직 초과 근로수당 비과세, 그리고 엔젤투자 소득 공제는 확대됩니다. 그러나 보편적 아동수당 신설로 중복 논란이 있던 6세 이하 자녀세의 공제는 폐지됩니다. 그리고 올 연말 정산부터는 처음으로 종교단체가 종교인들에게 지급한 소득도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은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해야 하며 공제 증명자리는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남선희입니다. 제가 불자 중심의 전법사 제도를 제안해 주목을 받은 해원시민포럼이 올해는 가족 포교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포교 전략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부산 해원정사는 제2회 해원시민포럼을 열어 가족 포교를 주제로 현대 가족 제도에서 펼칠 포교 방안과 새로운 전법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펼쳤습니다. 동국대 박경준 교수는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변화하고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가족 포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며 직접적인 포교 이전에 상담이나 템플스테이, 운동회 등을 통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탈그은대의 가족들 부처님을 찾다를 주제로 중앙승가대 박수호 교수와 능인대학원 백도수 교수가 발제했으며 3부에서는 논평과 종합토론이 열렸습니다. 천태종 대구 동대사가 연말연시를 맞아 자비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동대사 주지 도산스님은 수성구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김대권 구청장에게 성금 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동대사는 3년 전부터 매년 신도들이 성금을 모아 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김장철, 김장배추 후원을 비롯해 저소득층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무술련 수행과 정진에 매진해온 불자들을 격려하는 송년의 밤을 열었습니다. 경내 만불전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스님과 신행단체들이 다 함께 참여해 평소 갈고 닦은 노래실력 등을 뽐내며 화합의 무대를 펼쳤습니다. 영축 다도회 회원들의 불수선차 시연을 시작으로 올 한해 법회를 장험했던 분다리카 합창단의 음성공양 정법사 부설 대자유치원 교사와 영축불교대학 재학생, 동문들의 장기자랑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또 올해 주지소임을 맡은 도문스님이 숨은 노래실력을 선보여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미래의 주역, 어린이를 향한 불교포교 활동을 아동보육시설 활성화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국공립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아동보육시설에 불교계 참여는 더욱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저녁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연화 어린이집. 평소 이 시간이면 평온했던 이곳에 노래소리가 가득합니다. 무대에선 천진불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열렬한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자녀들의 사랑스러운 춤과 노래로 고된 육아가 보람으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어린이 포교의 산증인 자영수님이 직접 아이들을 지도하는 이곳에서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은 꿈을 키워갑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이로 접어들면서 아동보육시설은 그 숫자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도 급격히 국공립 위주로 재편되면서 학부모들은 공익성을 띈 종교계가 위탁 운영하는 시설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종교적 색채가 짙지 않으면서 전문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스님이 지도하는 시설이라면 신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계종 등록사찰 3,400여 개 중 어린이법회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찰은 3% 수준, 120여 곳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이들 사찰은 수도권과 영남권에 몰려 있습니다. 대부분 사찰이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이른바 품이 많이 드는 어린이법회에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계 보육시설 위탁 운영 확대가 새싹포교 활성화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불교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어린이집을 많이 유치해서 젊은 우리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불교 부처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바르게 또 올바르게 이런 신행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스포츠와 같은 어린이 눈높이 맞춤 프로그램 개발도 사찰을 떠난 아이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하나의 방편으로 꼽힙니다. 어린이 포교 분야에서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긴 어렵지만 과감한 투자와 전략적인 접근, 콘텐츠 개발 등이 선행된다면 새해에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합니다. bbs뉴스 류기환입니다. 이른바 100세 시대를 맞으면서 국민의 보건, 의료, 사회보장, 사회복지 문제가 갖는 중요성은 한층 커졌습니다. 지난 50년간 국가사회복지정책의 싱크탱크로 이들 문제를 연구해온 기관이 바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인데요.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권은희 경제산업부장이 만났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 오늘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하면 국가사회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어떤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기관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크게 한 네다섯 가지를 하는데요. 제일 기본적인 것이 사회보장 정책과 제도, 그 다음에는 또 저출산 고령문제 관련된 인구정책 분야, 그 다음에는 또 돌봄서비스들 등등을 비롯한 사회복지서비스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여성과 노인 등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의 치약계층의 복지를 위한 연구, 그것도 마지막으로 요즘 또 중점적으로 두는 게 그겁니다. 이 남북한의 관계, 의료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빈곤의 문제, 소득 보장에 관한 남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민생과 관련된 정책, 뭐 이런 연구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요즘 국민연금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국민연금 개편함 관련해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정 부분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할 보관,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큰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후 소득 보장을 어떻게 강화시켜주는 것이냐 하는 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기 위해서 이제 연금의 기금을 장기간 동안 어떻게 지속적으로 재정을 안전하게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보건사회연구원, 우리 박사님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도 지금은 아직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양극화 그런 시대가 지금 계속 전 세계적으로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기간 동안에는 재정건전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우리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강화하는 것이 더 원칙적으로는 두 가지 중에서는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가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민들의 불신이 크거든요. 네. 국가가 존재하는 함, 적어도 국민연금은 계속 지급이 되고요. 다른 어떤 저축수단보다도 더 강력한 어떤 노후 소득 보장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거든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국가가 우리 삶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이제 어느 나라든 간에 국민의 최저, 기본 생활은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삶에 대한 보장이고 그 위에 되는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는 또 개인이 책임지면서 또 개인이 노동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또 인생에 있어서 보람으로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기본적인, 기초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적어도 해 줘야 된다. 특히 뭐 의식주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인간끼리의 삶의 관계 그래서 일하여 돌봄의 서비스를 준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삶에 대한 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연구원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또 문연정부가 들어서서 포용성장, 포용국가를 내쉬기 때문에요.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차별당하고 배제당하고 있는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 먼저 국가정책을 또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우리 연구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사회정책 비전 마련에 연구원의 선도적인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및 강추위가 매섭습니다. 당분간 낮에도 전국이 꽁꽁 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한 해를 떠올려보니 생생했던 순간들이 아득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며 새해에는 더 나은 변화를 다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상으로 12월 28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